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part 5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요 아주 좋은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꼼꼼하게 풀고요 완벽하게 실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시작할게요 첫번째 문제입니다 보기 슬쩍 봤더니 품사가 좀 다르네요 품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품사를 알고 그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적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문제풀이 정확성과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 볼 때 가장 기본은 주어동사 파악이죠 현재 문장의 동사가 하나 두개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 문장의 동사 두개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그럼 주어진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가 될 수 없는 것은 탈락이겠네요 그래서 a하고 b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두개가 있습니다 바로 c하고 d인데요 c는 동의 접속사구요 if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부사절 아니면 명사절 접속사 자 이 상태에서 분명히 접속사 두개가 있기 때문에요 문장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구조적으로는 두가지가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접속사 두개가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뭘 따진다 컨텍스트요 빈칸 앞을 보니까 이미 그 앞에서 문장은 완벽한 상태입니다 the project is progressing where 완벽하죠 그래서 이제 주어 다음에 b동사 나오고 다시 동사의 ing 일종의 진행형이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progressing은요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완벽한 문자 자 그러면요 일단 여기 만약에 if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명사절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명사절은 전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죠 하지만 빈칸 앞에서 이미 완벽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if가 만약에 답이라면 빈칸에서 부사절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if가 보통 부사절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만약 뭐뭐 이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과연 but이냐 if냐 조금 더 문명을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앞을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나왔죠 프로젝트가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빈칸 뒤를 보니까 우리는 우리는 마주했다 뭘 마주했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했다 아하 그러니까 앞에는 분명히 자유되고 있다 근데 빈칸 뒤를 보니까 뭐죠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음 근데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지 다시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죠 됐 다음에 곧바로 동사 나오니까 이때는 뭐예요 됐은? 주격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됐은요 선행사가 사물이건 사람이건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주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그럼 빈칸 앞에 내용과 빈칸 뒤의 내용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죠 분명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빈칸 뒤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하고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앞뒤 컨트라스트 그래서 정답 뭘로 가셔야 돼요 역접을 뜻하는 벗이 정답으로 적절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if는 문명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 학생들 제가 파트7 지문에 역접의 표현이 포함된 문장의 내용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너 이게 다인 줄 알았지? 하지만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중요한 정보야 그래서 우리 파트7 지문에서 역접의 접속서가 포함된 문장의 내용은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파트5에서 이걸 다룬 이유는 배워서 어디다 써라? 파트7에서 써먹으라는 얘기죠 그냥 심심해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접의 표현이 있는 곳의 내용을 특히 주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품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문장에 동사 몇 개 있었다? 동사나 동사 두 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a하고 b는요 접속사가 될 수 없죠 b 같은 경우는 좀 품사가 다양하긴 하지만 거기에 접속사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탈락 접속사는 사실 두 가지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한테 뭐가 필요했다? 역접의 접속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한다? 정답은 c로 가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관계대명사 답 보이시죠?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다 쓸 수 있고요 주격과 목적격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됐 다음에 곧바로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뭐였죠? 바로 주격관계대명사 이것도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require attention 자 이런 것들도 사실 콜로케이션이거든요 서로 짝이 돼서 어울리는 표현 이런 것들도 꼭 좀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포인트로 물론 여기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사정에서 이 벗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내가 답을 맞췄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는 길도 물어간다는 그쵸? 즉 이렇게 신중하게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거죠 예문 볼까요 우리? 2005 월드카 차가 좀 오래됐나 봐요 원래 기계장치가 좀 오래되면 고장도 좀 있고 좀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그 차가 어떻다? 매우 매우 reliable 차가 매우 믿을만하다 즉 고장나지 않고 그렇죠? 상태가 매우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벗을 사여두고 앞뒤 컨트라스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관련된 예문을 조금 보는 거죠 접속사라고 이렇게 탁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사전 찾으면요 그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또 굵은 글씨로 다른 색상으로 왜? 품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 문장은 아닌데요 여기 벗이 있거든요 보세요 우리 둥이 접속사는요 앞뒤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두 번 반복해서 쓰지 않아요 지금 여기 앞에 관사 보이시죠? 저 뒤에는 가사명사 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바로 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대로 쓴다면요 보세요 언익스펜시브 북 벗 언 여기 또 있었을 거예요 언익스트리 유스플북 근데 같은 얘기 반복이 싫잖아요 그래서 둥이 접속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요 둥이 접속사 중심으로 양쪽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한 번만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중복되는 게 앞에 있으면 앞에 거 살리고 뒤에 걸 지우고요 중복되는 게 여기 뒤에 있으면요 이렇게 앞에 걸 지우고 뒤에 걸 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비싼 거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 뒤로 보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유용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비싼 책이다 하지만 매우 유용한 책이다 그래서 벗을 사여두고 앞에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벗 뒤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서로 간에 뭔가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벗의 기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이 둥이 접속사는요 사실상 문장 맨 앞에는 올 수가 없거든요 이름 그대로 등위 등위라는 것은요 이렇게 저울이 있으면요 가운데 기둥이죠 등위 양쪽에 똑같은 위상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파트5에서 둥이 접속사는요 문장 맨 앞에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답이 될 때는 문장 중간에서 양쪽에 똑같은 위상이 있어야 되니까 자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전에 찾아왔는데요 자 요거는 유의어란 뜻이에요 유의어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들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 가운데 벗을 보세요 벗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벗은요 접속사인데 이용됩니다 when linking two words or phrases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나 두 개의 구를 연결할 때 they seem opposite 혹은 very different 뭐에 있어서? 의미에 있어서 자 그리고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 거 보세요 don't use but at the beginning of a sentence in written English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written English라는 것은 문어체인데요 그래도 조금 더 격식을 차린 거겠죠 스포큰에서는 우리가 벗을 막 문장 맨 앞에 막 써서 말도 해요 실제로 투익 시험에서도요 파트6나 파트7 지문에요 이 둥이 접속사 벗이 앞에 떡하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벗은요 접속사로 쓰였다기보다 부사 대신에 쓰인 거예요 부사 부사 하웨버 우리 하웨버가 부사일 때 그러나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접속사라기보단 뭐다 이 중에 역접을 뜻하는 부사로 쓰인 것이다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둥이 접속사는 원래가 문장 맨 앞에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죠? 롱맨이 써있잖아요 don't use but at the beginning of a sentence 실제로 파트5에서는요 정식 문법을 다루기 때문에 파트5에서 둥이 접속사가 문장 맨 앞에서 답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문장 중간에 문장 중간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동둑한 위상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름이 뭐죠? 등위 접속사 위상이 동둑한 것을 연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벗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자 이거는 뭐냐 관계대명사 됐입니다 이거는 캔브리지인데요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됐은요 이용됩니다 뭘로? as a subject or object 그래서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둘 다 되는 거예요 무엇의 동사의 동사의 주어 혹은 목적어 to show which person 혹은 which thing 이렇게 나오죠 선행사가 사람, 사물 다 되는 거예요 you are reporting to or to add information about a person or thing 나오죠 just mentioned 이제 막 언급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어떤 추가 정보를 제공하려고 자 그것은 이용됩니다 자 both a and b죠 사람과 사물 모두에게 이용됩니다 그리고 종종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적격일 때를 말하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주격은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주격 관계대명사를 갖다가 생략할 수 있다고 좀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려면요 반드시 비동사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 가능해요 주격 관계대명사 단독으로 생략될 수는 없어요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한 것은 목적격일 때입니다 예문 잠깐 볼게요 I can't find the books라고 나오죠 이미 문장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그 뒤에 긴 형용사 관계절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무슨절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근데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 여기 대세에 괄호가 돼 있죠 괄호가 돼 있다는 것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격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거기 관계절 안에 주어동사 있는데요 여기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내가 도서관에서 구했던 책들을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갓은요 이 중에 도서관에서 내가 빌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서 얻은 책 즉 빌린 책들을 갖다가 나는 찾을 수가 없다 책을 빌렸는데 어디다 놓은지 잘 모르겠나 봐요 중요한 건 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그 이유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 대시 사라져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영어의 관계사는 한국말 뜻이 없습니다 관계사를 번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서관으로부터 빌린 책들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전체 문장에서 대리아가 사라져도요 앞에 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벽하죠 그런데 영어는 길이가 긴 표현을 어디다 쓰죠 뒤에다 쓰죠 뒤에다가 and wait 그래서 영어의 관계절은요 길이가 긴 아주 길이가 긴 형용사나 다름없죠 그래서 명사 뒤에 쓰는 거예요 전체가 다 명사 앞으로 갈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수식어가 아무리 길어도 전부 다 명사 앞에 씁니다 제가 좀 전에 해석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이렇게 해요 수식어가 아무리 길어도 한국어는 명사 앞에 씁니다 그런데 영어하고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격 하나 봤고요 그 다음 문장은 어때요 여기 death 다음에 곧바로 동사 나오죠 이건 뭐예요 주격관계드명사 이때는 괄호가 안 돼 있죠 왜요 이때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좀 전에 우리가 문제 풀 때 봤던 그 death도 생략 못합니다 그 death 뒤에는 곧바로 동사 require가 나왔잖아요 주격이죠 그래서 주격관계드명사는 그거 단독으로는 생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보면요 the restaurant 나오고 다시 death 다음에 비동사 보이죠 death is just opened in town 이렇게 해요 이때 death도 역시 생략 안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여기 비동사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격관계드명사하고 비동사가 같이 있잖아요 이때는 이거 두 개를 생략 가능해요 관계드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왜 같이 생략되냐 관계드명사는 접속사죠 문장에서 접속사고 동사의 개수는 서로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격관계드명사와 비동사는 같이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문을 연 그쵸? 식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격관계드명사 쓰이는 death도 맞고요 목적격관계드명사 쓰이는 death도 맞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해지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사전에 있는 예문이 제일 좋으니까 많이 보세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어요 알면 되게 쉬운데 모르면 막 헤맬 수 있죠 알면 굉장히 쉬워요 정답 뭐예요? 자 이 성재쌤의 유일한 스킬이 뭐죠? 답이 A일 때 A 선택해라 At the moment 이렇게요 그래서 어느 한 순간을 뜻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시점을 뜻하는 것도요 at도 있고 on도 있고 in도 있고 그래요 맞습니까? 시점을 뜻하는 전체 다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어느 한 일순간을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at the moment 정답 뭘로? A 가는 거죠 알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at the moment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at the moment 한 단어로 now 라고 하죠 근데요 이 now라는 녀석이요 이게 역접의 문명에서 되게 잘 쓰여져요 원래 now는요 현재와 과거를 대비시키거나 현재와 미래를 대비시킬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at the moment이 뭐라고요? 뜻이 now요 자 지금은 이런데 하지만 미래는 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now라는 녀석이요 역접의 문명에서 기가 막히게 잘 쓰여집니다 그거 제가 추가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가 된 리포트가 지금 현재는 이용 가능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것이 공유가 될 거다 공유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용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as, as, as 이것도 부사절 접속사죠? it is ready 그것이 준비가 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 the moment 나머지는 해당 상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아무것도 안 써놨죠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전치사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전치사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하루에 딱 한 개만 사전에서 전치사 한 개만 찾아서 뭐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니면 뭐 주무시기 직전에 딱 한 개만 찾아서 예문을 쭉 읽어가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반복하면 된다 월요일에는 at 화요일에는 on 수요일에는 by 목요일에는 to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거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학생분들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평상시 at에 관해서 많이 받았다면 at the moment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딱 봤더니 롱맨 이렇게 나오죠? at the moment 나오잖아요 와 그렇구나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now라고 보이세요? now? 나와있죠? 이렇게요 Julia is on holiday 무슨 뜻이에요? 휴가 중이다 어디서? 스페인에서요 지금 그렇죠? 근데 사실 휴가 중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게 지속되는 건 아니겠죠? 뭐 이제 휴가 끝나고는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지금 한식을 어떻다? 스페인에서 지금 휴가 중이다 그렇죠? 근데 결국 이 뒤에 뭐 but 뭐 she will come back 뭐 이런 말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쓰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음 그럼 이거 잠깐만 볼게요 자 시스러스라는 것은 이거 비슷한 말 you ear를 말하는 거 you ear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거 지금이라고 하면 뭘 써요? now를 쓰잖아요 now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도 뭐 current tree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at the moment이요 보이십니까? 여기 at the moment 나오죠? 옆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있죠? now라고 써있잖아요 now 네 근데 보세요 언제 이용된다? when talking about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which the situation is likely to change 라고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예문이 하나 있어요 볼까요 우리? 여기 보세요 at the moment I'm working in a restaurant 지금은 내가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라고 나오죠? 보이십니까? 하지만 역적 보이죠? 역적 I'm hoping to go to college 미래에는 내가 어디에 가는 걸 희망하고 있는 거죠? 대학에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은 대학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식당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 하지만 현재 이 상황은 미래에 바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호프란 녀석은요 굳이 will을 쓰지 않아도 어때요? 그 자체가 미래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벗을 살려두고 현재와 미래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똑똑한 학생분들한테 이걸 강의하면서 우리 학생분들 at the moment는 한국말로 지금입니다 암기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학생들을 존중하는 방법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암기를 강의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존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배워가는 거죠 이게 제가 우리 학생분들을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암기해라 무조건 암기해라 이것이 아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학생들이 뭘 알아? 에이 암기해! 이거 정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저하고 똑같이 이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학습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하고 싶은 욕심도 좀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요? 의욕도 좀 나고 무조건 암기해라 이것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역접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트7에서 우리가 나우가 등장했을 때는요 사실 그 안에 나우가 같이 노골적으로 버시장같이 쓰여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혹은 과거에 있던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을 주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거 잊지 마세요 항상 하는 얘기 파트5는 뭘 위한 기초작업이다? 파트7을 위한 기초작업이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 포인트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좀 더 문장에 포함되었던 available 이거 잠깐 볼게요 available available이 워낙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형용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something that is available is able to be used 혹은 혹은 can easily be bought or found 라고 나오죠 보통 이때 우리가 한국말로 뭐 이용 가능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용 가능한한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구해서 쓸 수 있다 실제로 뭐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것도 구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일반적인 형용사니까 당연히 뭐 명사 꿈일 때 쓰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available는요 보세요 비동사로 해서 available 이때 전체 다 to가 오잖아요 그럼 뒤에는 somebody 즉 사람 명사가 보통 쫓아오게 됩니다 available to somebody 그리고 available는요 available는요 이렇게 이렇게 투부정사하고 결합해서 쓰이는 패턴도 있어요 우리 영어 형용사 중에 투부정사와 결합하는 형용사는 또 다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아무거나 갖다 붙일 수 없어요 음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우리 뭐 ready 투부정사 willing 투부정사 reluctant 투부정사 이런 거 아시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available to 부정사 어 그럼 선생님 전체 다 to하고도 결합하고 투부정사하고도 결합이 가능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vailable for를 쓰게 되면요 그 뒤에는 보통 something 사람이 아니라 something 이렇게 음 그 다음에 available in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장소가 나오겠죠 장소 그리고 최근에는요 어 부사하고 available이 짝이 되는 이 콜로캐션 문제가 나오는데요 readily available 요게 가장 최근에 나온 표현이에요 물론 옆에 있는 widely available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readily available이 나왔습니다 쉽게 이용 가능한 요런 뜻이에요 요 밑에 예문 보이시죠? parking is readily available near the station entrance 역 입구 근처에서 주차할 곳이 어떻다 쉽게 이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역 입구 근처에 주차할 만한 장소가 편리하게 그쵸?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임새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available 찾아서 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 이용 가능한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말고요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면요 사람이랑 어울려 쓰는 available이 등장을 해요 2번을 보니까 어때요? someone who is available 이렇게 나오죠 그럼 선생님 이거 사실 정이긴 한데 여기도 주격 관계주면서 비동사했는데 이런 것도 생략 가능해요? 생략 가능하죠 someone availabl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available 하다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바쁘지 않다 그래서 너하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슬쩍 잠깐 볼까요 우리? 자 콜린스라는 이분이요 was not available 아 낫이 있으니까 이분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라는 뜻이죠 뭐 할 시간 없죠? 코멘트 남길 시간 없어요 언제? 목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한마디 할 코멘트 남길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꾸밀 때도 우리가 available를 쓸 수 있는데 보통 우리 학생분들이 available를 이용 가능한 이렇게 암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해석할 때 보통 우리 한국말로는 사람을 이용하다라고 하면 뭔가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available 하다라는 뭐다? 그 사람이 바쁘지 않아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1번과 2번이 사실상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available의 쓰임새예요 그 외에도 아래쪽에 콜로케이션 박스 보이시죠? 콜로케이션 박스요 여기 나와있는 뭐 become available, make something available 이런 표현들도 같이 꼭 보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발음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부사하고 어울리는 available 보이시죠? easily, readily, freely available 이걸 찾아서 뭐 암기하거나 옮겨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시라도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또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보통 휴대폰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죠? 그 휴대폰을 언제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사전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쓰시면 좋아요 지금 당장 우리 학생분들의 목표가 토익 고득점이라면 휴대폰을 언제 제일 많이 써야 되죠? 사전을 검색할 때 제일 많이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올라갑니다 적어도 지금 목표가 토익 고득점이라면 꼭 실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available 추가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문제예요 자, 이거는 지금 전부 다 동사죠?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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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우리 영어 동사 학습할 때 가장 기본이 뭐죠?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각각의 동사가 결합한 전세가 다 다르죠? 즉, 쓰임새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각각의 다른 쓰임새 내가 알아야지 문제 풀 때 한국말 해석 없이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B, notify죠 자, notify는요 삼형식과 사형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삼형식일 때 지금 뭐예요? notify somebody of something이죠 something something 여기까지요 그래서 notify somebody of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notify somebody of something이요 나머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가 다 쓰임새가 달라요 그걸 알면은 문제를 쉽게 푸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reply 대답하다, notify 알리다, explain 설명하다, attempt 시도하다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방법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 시험장 갔을 때 왠지 한국말로 해석하면 어? 답이 A도 답 같고 B도 답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국말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맞출 때도 한국말로 해석해서 맞추는 분도 있지만 똑같은 분이 한국말로 해석해서 또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해서 문제 푸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정리할게요 살펴보세요 자, reply는요 사실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사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reply가 자동사일 때는 전체사 2랑 그래프하고 있죠 전체사 2랑 그래프해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reply to, respond to 같은 말이죠 답변하다 자, 그거 말고도요 with도 있어요 with요 근데 reply with보다는요 reply 전체사 2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reply가 타동사일 때는 그 뒤에 곧바로 that 명사절이 와요 that 이하라고 답변하다 reply that 주어동사 이렇게요 주어진 문장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뭐였다? 정답은 바로 be, boy였다 notify somebody 선생님, 여기 팀이 사람인가요? 의인화 아시죠? 의인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사람처럼 안 보이지만 사실상 더 팀의 역할이 뭐예요? 의인화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lease notify 보통 이제 토익에는요 더 팀 하면요 운동 경기 할 때 팀보다는 어떤 부서를 나타내죠 회사 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케팅 부서가 있으면요 정식으로 쓰는 것은 제일 흔하게 쓰는 게 뭐가 있죠? 마케팅 디파트먼트 그렇죠? 그다음에 마케팅 디비전 마지막으로 제일 쉽게 쓰는 게 뭐죠? 마케팅 팀이 있죠 그래서 그 팀, 한 부서에게 부서에게 5부 이하에 대해서 알리세요 이런 뜻이죠 다가올 프로젝트 미팅 그러니까 뭔가 회의 같은 게 있나 보죠 자 그것에 대해서 팀에게 알리세요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우사가 생략된 거 한번 살려봤어요 미팅 뒤에 있는 이 스케일들은요 과거 분사죠 동사 아니에요 과거 분사 분사는 일종의 형용사죠 영어 문장에서 명사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요 그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우사가 생략돼 있다 자 우리 관계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형용사절 접속사 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니까 근데 우리 관계사는 뜻이 없고요 또 비동우사 뜻이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울 수 있어요 접속사고 동사는 개수가 연동돼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지워져도 원래 문장에는요 뜻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로 시점이죠 다음 주로 일정이 잡힌 다가올 프로젝트 미팅 자 이것에 대해서 그 부서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 전체 맥락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explain 다음에 그냥 명사 목적어 혹은 explain 대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로 우리가 말하다류의 동사들 이렇게 대절과 잘 결합을 해요 선생님 notify는 그럼 대절과 결합 못 하나요? 자 notify는 대절과 결합할 때 사형식 구조예요 notify somebody 대절이요 somebody 간접 목적어 대디야 직접 목적어 명사절 그 다음에 D 이 attempt는요 이렇게 투부정사와 결합하면 패턴을 쉼이 많이 나오죠 attempt 투부정사 아니면 그냥 attempt 명사 목적어 하지만 주어진 문장은 뭐였다? notify somebody of something에 걸맞는 문장 구조였죠? 그래서 정답 뭘로? 정답 B 선택한다 자 이 문제가 약간 우리가 헷갈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notify somebody인데 지금 빈칸 뒤에 있는 somebody에 해당된 표현 자체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의 함정이었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인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꽤 많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경 쓰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전 볼까요 우리? 자 사전 봤더니 어때요? notify 나오죠? 동의어는 inform inform도 똑같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사명식 구조일 때 좀 전에 풀었던 문제죠? notify somebody of something이요 이렇게 나와요 예문은 수동태로 나와 있었죠? 목적어 somebody가 주로 갔고요 동사가 뭐가 됐죠? 비동사 p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브 이하가 쫓아가는 거죠 사형식 구조일 때는 그 아래쪽에 좀 나오죠? 사형식 구조일 때 notify somebody 간접 목적어 대리아 직접 목적어 목적어 욕한 절이니까 무슨 절? 명사 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예문은 또 이렇게 수동태예요 이렇게 수동태로 되게 많이 쓰여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somebody 목적어가 주로 갔죠? 사람 주어 목적어가 주로 갔어요 그 다음에 notify가 뭐가 되죠? notify가 비동사 pp가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쫓아와요 됐절이 쫓아오는 거죠 실제로 요즘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다가 빈칸 주고요 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 아니면 여기다가 빈칸 주고 명사절 접속사 됐을 선택하는 문제 그런 식으로 이 동사의 쓰임새가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문제 풀고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요 우리 문제에 적용되는 삼형식 구조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요즘 많이 나오는 사형식 구조의 notify 쓰임새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일석이조죠 그래서 이쯤 하면 됐겠다 싶을 때 정말 우리가 어금니 꽉 깨물고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뭔가 더 있을 수 있어 나는 그것까지 준비해서 이번 시험장 갈 때 나는 자신있게 가서 문제 풀고 올 거야 이렇게요 욕심을 조금만 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만 발휘하시면요 ETS가 낸 토익 문제 따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조금만 꺼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꼭이요 스케줄 잠깐 볼게요 스케줄 명사 동사 다 되죠? 보통 우리가 롱맨 같은 경우 사전 찾았을 때 이렇게 숫자가 붙어있으면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기능이 다양하다 특히 이때는 우리가 수동태 구조를 참 많이 써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그래머라고 돼 있죠 스케줄은 어떻다? 보통 수동태 형식으로 패시브 형식으로 많이 쓰여진다 그리고 지금 예문 보시면요 쓰임새도요 전부 다 이렇게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수동태로 그쵸? 좀 전에 우리가 스케줄 도 푸어 보셨죠? 그 다음에 뒤에는 시점 나오고요 아 플랜 that something will happen at a particular tim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스케줄 도 푸어 미드 준 이렇게 나오죠? 다만 좀 전에 우리 거긴 뭐가 생략돼 있었죠? 우리가 which is가 생략된 구조였죠? 근데 이제 which is가 생략돼 있으니까 거기 살짝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세요 우리 학생들 제가 다시 왔어요 이게 만약에 생략이 안되어 있다면 어때요? B 스케줄 도 푸어가 되는 거죠 보이시죠? 아 그렇구나 결국 이제 관계절은 앞에 있는 명사 꿈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형용사절 형용사절 외형적인 축약으로 남게 되는 이 과거 분사는요 그 뿌리가 형용사절 축약에서 남게 되는 거니까 발생한 거니까 당연히 뭘까요? 앞에 있는 명사 꿈이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로 일정이 잡힌 즉 계획이 잡혀있는 그런 회의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문법적 요소를 개별적으로 공부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통합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을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절 축약으로 남게 되는 과거 분사는 그 뿌리가 형용사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뒤에 썼냐 여기 보면 한 단어자의 형용사가 아니라요 뒤에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딸린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명사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이렇게 수식어 길이가 길면요 어디다 쓴다? 앞에 쓰지 않고 뒤로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케줄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패턴으로 수동태 구조로 나오니까 꼭 이 쓰임새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도 잘 마무리가 됐네요 제가 늘 하는 얘기 Love yourself 방법까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좋은 자료만 보는 거예요 양지대 자료 그러면 우리 학생들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인풋이 좋으니까 뭐가 좋아요 시험 결과 아웃풋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들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껏 같이 함께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